배부르다.. 야.. 너무 많이 먹었다.. 형! 자전거길 있거든요? 자전거 한번 살짝 타면서 소원시키기 뭐 괜찮은 방법이긴 해요 그럼 다 먹고 먹으려면 또 소원시켜준다니까 일단 갑시다 출발! 출발! 출발 빨리 와요! 출발! 이리 와 빨리 와 진짜 이리 와 이리 와! 김종민! 출발 빨리 와요! 오! 형 옆에 섬진강이에요 형 이 섬진강 왼쪽에 섬진강 우와 멋지다 멋지다 멋져! 그새 해가 떨어지네! 그렇게 덥더니 또 선선해지고 와 예쁘다 여기! 시원하다 그냥! 속이 확 트이네! 네! 나 빨리 차 마시러 가요! 나 이런 차 너무 먹고 싶어! 자 우리 한번 갑시다! 갑시다! 고맙다 hadi 고맙다! built직하 야Silille 감사합니다.